이제 10분만 연예인관계가 됩시다 6.25때 헤어진 우리 마누라가 되고 야 가시네 너무 이쁘다 진짜 어쩜 또 가슴도 이렇게 이쁘니 진짜 저 뽕 넣었네 우리 여성관계 청량분 아니시죠? 청량이세요? 야 청량에도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네 지금부터 10분간 연기 좀 차려달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차렷 경례 퇴골박을 하시려 주십이야 그렇지 그렇지 누나는 딴거 할게 없고 의자에 가면 내가 앉을때 앉아 가시래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난 눈만 쳐다봐줘 알았지? 근데 이제 잠깐만 왜냐면 세빠지기 공연하고 싹 도망갈불면 우리만 엿먹잖아 뭐 그렇다고 이 자리만 제공받지 10원짜리 하는게 주는게 없어 청량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홍보하고 했잖아 혹시 저 물건 홍보하고 공연하는게 낫거지 그렇지 나는 안팔고 싶었는데 홍보 안하고 싶었는데 우리 여성분이 홍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줘 진짜 누나 잠깐 여기 앉아있어 커피 앉아 대접 드릴 연기 좀 잘하라고 물건 홍보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물건은 한 7년 8년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한테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아닐것고 좀 안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홍보를 해야 먹고 삽니다 사실은 땅만 제공받지 뭐 10원짜리 안에 받는게 없다보니까 죄송스럽게 홍보 한 30초만 할게요 너그랗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가져봐 자 요게 뭐냐면은 칫솔입니다 칫솔 저희 닭살이가 요거를 한 6년에서 7년 정도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